미? 아씨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타이아놈보 내나 그러는거야 대만사람같이 생겼나? 어? 나 대만사람인줄 아는거 아냐? 자 페리스트코리아님 반갑습니다 자 푸푸 저하덱씨입니다 자 고스트 KH님 반갑습니다 자 게이트 짓고 서치 싹 보내주고 자 푸푸탭에 일단 우리가 적을 캐야되기 때문에 초반에 잘 능가줘야되요 초반에 잘 능가주고 자 이제 빌드에 따라서 어 일단 바이오오면 다크 어 일단 바이오오면 다크 써봐도 괜찮구요 자 이제 빌드에 따라서 자 그럼 포토 준비해주면서 엇 자 그럼 포토 준비해주면서 그리고 샘포 오케이 어 샘포 맞아요 자 이 포토를 이어서 제 입구까지 막아버릴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저거는 저지를 못해요 포토가 거의 완성 직전이라 아하 이것도 외라노 정현욱 반가워 THK님 프론트일 T1에 반갑습니다 해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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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봐 좀 문디자스가 왜 안하는건데 어? 자리도 좋으면서 어차피 샘포인데 한명은 그냥 2대1으로 보면 되는데 요런애들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이 누가 저 때려줄사람 없나요? 한 분 한 분 여기로 저 붙어라 2대1 갑시다 안되나요 가위바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해가지고 넘어와 빨리 네 솔직히 노잼이잖아 지금 1대3인데 다크 드랍 한번 다크 드랍 한번 다크 드랍 한번 바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저거 빨리빨리빨리 자 상대가 잊고 또 길을 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싸구려 이제 안될려나 견 바로 타줍니다 가스아웃 야 1대3이라고 너가 이길 때 생각하지 마라 그 1이 되게 무서우니까 알겠니? 와 근데 스캔C 다 꿀로 다 꿇어박았어 다 꿇어박 다 꿇어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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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